오늘은 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프린트대로 한번 쭉 나눠보고 성경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구체적으로 구속사 이해의 중심축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선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시작하셨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인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별된 수단인 셈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역할과 존재의 중요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겠죠 194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한테는 맞지가 않죠 인간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 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많은 경건한 신학자들하고 성조들이 그 사건은 부활사건 다음으로 큰 사건이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자를 통해 예언해 놓으신 바입니다 성경 예언대로 지금도 역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의 1900년 만에 독립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립사건을 목격하고 그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독립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었죠 1800년 동안 전세계에 거기 100이라고 했는데 170여 개 170으로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위세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이루신 섭리 역사가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독일 통일을 완성한 프레드릭 대왕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이라 도전을 받은 옆에서 시정들 등 경건한 정치가 지이텐이 간단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 저 유대인입니다 이에 프레드릭 대왕은 긴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유대의 민족과 그들의 존재와 운명은 그와 같은 철저한 합리주의자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존재의 가장 생생한 증거 중에 하나였던 것을 의미하죠 사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십계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며 이 두 가지 모두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존재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약 3,7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오전하셨습니다 우리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자 우리나라 만세는 아마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적합한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으로 인해 멸망하여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후에 주후 135년에 완전히 또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1880년경부터 시원주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고토로 돌아옵니다 알리아 시작하더니 19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벤예우다의 노력에 의해서 옛날 히브리어가 재탄생합니다 영국이 팔레스틴의 사인의 공식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의 재탄생이 이루어지죠 후후 독일의 나치 정권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아래 600만의 대학살의 홀로코스트 상권을 통과합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의 팔레스틴 분할안으로 독립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1967년에는 6.1 전쟁의 결과 전혀 이스라엘이 예기치 않게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던 실질적인 예루살렘, 독예루살렘을 약 2600여 년 만에 탈환하였습니다 주변에 수십 배가 넘는 군사력을 보유한 이슬람 국가 속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선까지 부소련에서 팔레스타인 개척자들에서 시작이 돼서 다섯 차례 진행된 이후 지금까지 170여 개국 이상에서 300만의 디아스포라가 돌아온 알리아 운동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인구는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약 675만 명, 그러니까 유대인만 675만 명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수는 약 146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토로 돌아와 사는 유대인의 수는 나치에 희생된 숫자를 넘어섭니다 675만 명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 수가 이스라엘 밖에서 살고 있는 수와 그걸 좀 그 부분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고 미국에 사는 유대인 수보다는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약 57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중심축이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독립 당시에 약 30명 정도에 불과하던 메시아닉 유대인이 숫자가 지금은 그것도 통계가 좀 열어질 것 같습니다 약 3만 5천명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0.5% 이 비율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주 4세기 이후 가장 큰 숫자이며 비율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23장 39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리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 임박한 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른 모든 나라, 민족과는 구별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루와 하라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떠난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능동적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속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며 그 민족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암서와 염서와 수양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쪼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장면이죠 중동의 언약식의 한 형태를 빌어서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만약 언약을 파괴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는 그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언약이라는 개념은 서구사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죠 서구사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쉽게 계약이나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생명을 담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6.25 때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도 이승만 대통령과 유대인인 메가도의 언약 그리고 이 대통령의 부인이 오스타리아계 유대인이죠 언약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졌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면에서는 약속 당사자인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통과하십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파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라 그날에 여하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극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선에게 주리니.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전적으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15장 이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꾹꾹꾹 졸면서 언약을 맺은 걸 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내가 전적으로 이 언약에 책임을 지겠다 이것은 조건적인 상대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만은 주권적이고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겠다는 이런 종류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포기하신다는 것은 또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속을 얻으면 둘로 갈라진 동물처럼 당신이 모든 저주를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결코 타합하거나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약속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 땅과 그 땅 백성의 생존과 번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더 강성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만약 잊어버리셔서 이스라엘이 고객은 언인이 되기는 커녕 이스라엘 땅이 사라지거나 이대인이 완전히 멸절된다면 어떻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약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신실치 못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앞으로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또 변경될 수 없습니다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계보에 한 새로운 전개를 이루기 위해서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단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할까요 저주가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끝질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에 이러한 내용이 구속사가 이제 나오고 있죠 또 게시록 12장 4절에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죠 게시록 12장 4절 하반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상키고자 하더니 사실 이 계보는 셋에서부터 세메기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을 통해 시대를 따라 이어져 내려왔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민족의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선민의 조상경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후일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의 때에 새롭게 하셨습니다 거기 장세기 26장 이삭에게 언약하신 것 일부만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장세기 26장 1절로 오죠 중간에 끊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러 가서 불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급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선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로 내 자선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선에게 줄이니 내 자선으로 말미암아 천하마음이니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장세기 28장 13절로부터 17절 일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선에게 줄이니 내 자선이 땅의 티끝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거기까지요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일컬어서 언약의 세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거기에 어떤 이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큰 민족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따옴표 속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 메시야로 인한 구원의 복을 중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은 이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로마서 4장 14절도 동일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상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즉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복을 주시며 연단하시어 전세계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시는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 육적 후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 민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면에서의 특권일 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이 한 나라 이스라엘 한민족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오직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메시아 예수의 구원에 복된 소식을 전달해주기 위한 계획의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계획은 결국 부패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국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지도자를 선정하시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 국가를 선택하셔서 모든 열방을 위하여 사역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국기 19장 5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선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와 안에서 이제 또 우리 교회도 같이 연합하는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국가적 사역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방에게 나타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또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 예수 안에서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진술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에게 보고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선인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그리고 그 이방인이 유대인을 식인하게 하심으로써 유대인에게 복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함으로써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대장정이 마무리됨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대와 이 시대 이후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인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온 국가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온 세계에 열방에 빛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요섭 목사님 그 뒤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요섭 목사님 잠깐 그림이 좀 완전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저 그림을 보면 윤경원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심장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는 품미오리 품미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써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뜻이고요 아래 세 개 지도가 있는데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이 일어나 열방에 빛을 발하는 모습 놀라운 그림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입수한 그림인데 저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면 분명하게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국가이며 유대인은 구속사 가운데서 특별한 뜻이 있는 민족이라고 안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